시 시 시 지 지 김 김밥 너무 예쁘게 듣는다 치즈킹밥 치즈킹밥 치 치즈킹밥 김밥 오케이 좋았어 한국어를 배우니까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 미 미 제 제 먼 먼 지 지 미세먼지 미 게 먼 지 미세먼지 안다고 안다 했잖아 미세먼지 했잖아 형 먼지에요? 먼지에요? 난 안해 난 안해 난 안해 예약해 예약해 미세먼지 애링 요 감사합니다.